어... 아 맞다 집니다! 잠시만! 잠시만! 여기 여기? 네 여기 있어봐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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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님 생일 축하합니다 지민아 감사합니다 오 이거 너무 특별하다 아 그럼 아 이거 봐 다 만두고 싶다 카메라 한 번만 주세요 우리 한 번만 찍어주실까요? 하자 한 번만 찍고 내가 아 이게 비크닉이구나 비크닉 이름은 조금 그렇다 약간 아쉬워 귀가 빠지면 아이코닉이야 아니네? 비크닉이네? 그냥? 어 있는 줄 찍자 여러분들 김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랑해 포즈 다 풀어요 둘 둘 오케이 들어주세요 아이쿠 아 아 진짜 진짜 이거 준비는 게 없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했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저는 다 어? 현장에서 다 만들겠다 했습니다 아 기억나는 단사가 하루가 일곱 번의 여름과 추억 멀보다 어려 수많은 약속과 추억들보다 오아해 이거밖에 모르겠다 antib Cameron 다음에는 더 제대로 오케이 다음에서는 더 멋있는 곡으로 아니 계획을 좀 짜자고 아 오케이 아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입니다 사랑해요